감사합니다 이히히 카드가 아니다 오오 개좋은데 딱대라 심장마비 간다 미친 용의장치 융합 굿 심장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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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구성? 심장마비 중과로 이펙트 더하고싶어서 죽는것 같으면 개축 세상에 그럴사람이 어딨어 일반 못가야겠다 심장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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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설여지지 pts리그 pts디펙트 블라디 블라디 나보코프의 절망은 첨탑을 오르는 디펙트에서 영감을 얻어 쓴 소설이라고 한다 온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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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 까맣어 습 습 습 습 습 습 가방 에너자이저 재구성 전망은 왜 자꾸나와 와..이거 좀 쫄아야될거같은데? 음? 오벼파기 그런 나약한 카드는 쓰지 않는다 나단 나를 짚는거다 중과로 펀드 하나만 더 있어둬 지금보다 훨씬 센다 하지만 읏 오오오오 이펙트 펀치 이펙트 펀치 옳지 알고리즘 알고리즘 이펙트 펀치 암 이펙트 펀치 도피 카드 거지 같은 것만 나오네 그야 디펙트를 선택하셨으니까요 고통 안될것 같은데 기 아깝네 지금 평영이라 디질 수도 있어 디질 수도 있어 디가 진다는 건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어 아이고 컴드 드디어 나왔네 이제 좀 얘기가 통하겠구만 뱅뱅뱅 뱅뱅뱅뱅 해볼 것도 없다 이건 이겼다 잭커? 잭커 있으면 괜히 말리지만 말리기만 하는 거 아닌가? 이중시전으로 돌리면 되는데 그걸로 아니지지지지지 감정된 디픽스 감정된 디픽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 아 상 들어오기 전에 돌려야 되니까 우선을 먹자 냉정함이었으면 더 잘 돌았을 건데 꽃샘 수위라서 아이고 이제 화상 끼고 돌려야 되는데 뭐.. 대기구린 걸 누구 탓을 하겠어 하지만 이겨줘 나중시전 쓸까? 써야겠지 달팽이 같은 거 생각하면은 긴세장 핵패터리 긴세장이 조금 아.. 핵패터리가 더 안정적일 것 같긴 한데 안정성? 그런건 그냥 운이 좋으면 해결되잖아 개망진창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개망진창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냉정함 빨리 뽑아야됨 상점가서 카드 지우고 냉정함만 뽑자 디펙트야 냉정함을 되찾아 넌 점탑의 자존심이야 넌 점탑의 자존심이야 냉정함 나오면 끝나는데 냉정함 나오면 끝나는데 디디펙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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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중시전 디펙트 어 선생님 왜 그러세요 고통받으리라 말넘심 아이언클레드야 나는 고통이 싫어 디펙트야 아이가 잘 안집을 안가봐서 그래 싼 오 어우 걔 치웠나 C모흡은... 안사도 되겠지? 어차피 이제 냉장함이 모였으니까 그러면 꽃샘추이는 이제 필요없고 향록 아 뭐... 아이 무한 완성해도 산 넘어 산이네 이런거 보면은 절대 쉽게 보내주지 않는 나다 나를 는 아니야 안개요 빵빵빵빵빵 개노삼 개노삼도 무섭네 일행은 첫 턴만에 돌아가는 방법이 없나 아예 아 잘못썼다 빵빵빵빵빵빵 열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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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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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이 이렇게 센데 뭔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. 아휴. 디펙트, 이펙트야. 엘리트도 어떻게 3마리를 받는데 전부 다 상태 이상 넣는 애냐. 4마리 받네. 포집 부상을 넣어야겠어. 포집 부상을 넣어야겠어. 디펙트 총력전 열렸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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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800원짜리 게임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지 생각해봅시다. 나봉 800원 320이면은 벌써 킬각이네. 뇌신 아유 무한대그 무한대그인데 왜 이렇게 생각할 게 많냐. 아유 무한대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구성 몇 장째다 봐. 어? 등폭 지우면 되겠다. 아 근데 등폭 냅두고 폭풍을 지울까? 나중에 뭐 조각모음 같은 거 나오면 쓸만하지 않을까? 편향이라든가? 이렇게 동망. 개똥망. 진짜. 개업가당하네. 재활용을 안 썼으면 된대. 그래도 안 맞았으면 됐지. 안 맞았으면... 아무 문제 없지. 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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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치가 됐어 쓰레기가 두고 맙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병거른 애기 고기 디펙트야 너 고기 팔에도 못 먹어 인마 디펙트도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악귀 저금통 이번판의 알고리즘 몇번이다 왕. 부적 손버 실패 부적 대공황. 이제 알고리즘 더 올리는구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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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예? 파워요? 제가요? 다 돼 까마귀 전기구이 아무것도 못하죠 울 심장 잡으면 잃고 얻을 수 있다 증폭 지우면 되건네 승률주작 가자 달록달록하네 승률주작 가진 이동 승률주작 많으신데 길에서 되 pá 소리인트도 달록 여기 ζ우는 피анс Conduct 도입 마라 아시 못돼 꺼서 심장이 보낸 자객 심장 묻은 이펙스 강몸 필요없는게 그냥 냉기에다가 아주 쓰면 됩니다 지옥에서 돌아왔다 지옥요리라서도 아쉬웠구만 지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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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